밑에만 청량 넣어놓은거 아니? 어 뭐야? 뿌!!! 청량이 뭐야? 자 파리 먹어줍니다 뿌!!! 안돼 이소들이 됐네 돌 청량이 뭐지? 청량고추 아아! 아 뭐야 아아아아 진짜 뒤질래? 그런식으로 말하지마 기분 더러우니까 총소년한은 뭐냐? 총소년 어떻게든 끼워넣는거 봐라 자 일단 한바퀴 들어왔는데 뭐 없네요 어어! 그렇지 역시 메이지야! 역시 메이지야 나아이씨! 안녕히 계세요 쓰레기관 어허우 어어 그렇지 어딜 야 근데 데미지가 많이 모자라는데 이거를 홀리, 홀리시시, 홀리시? 홀리시시 홀리샷이 도와준다 와아 쪘는데? 오우옵쓰! 오우 데미지 많이 모자란데 나같은 놈을 도와주나잉? 자 돌리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나오든 저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저 먹으면 안되는데 괜찮아요 비둘기야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페셜샷 관통하기 때 문에 나쁘지 않기 때 문에 좋아요 먹습니다 자,안녕하세요 wield 여기저 하나 무료제 하나 쯔 Shit 핳 일단 버리자 으ں 모지고 X 돌립니다 Crc 아니 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카오스가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너무 카오스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시키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카오스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마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금메달 못댔다고 쌍용하는거 좋은거 아니에요 개념발음 좋아 이걸로 이미지세탁 여러분들 아시겠죠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 우리 선수분들은 응원해야지 금메달 따면 선수고 못따면 선수고 안선수고 그러면 안되요 여러분들 개념발음 좋았어 이미지세탁하고 갑시다 어렸죠 뜬금없이 카오스 얘기다 이상한 얘기까지 갔네 죄송합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홀리샷 졸라 좋은데 홀리샷 꼭 먹어야겠어 갑시다 일단은 아이 똥국물새끼네 그렇지 자 똥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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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물 어어 뭐야 안돼 저 팝콘같은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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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 다행이다 자 나와라 오 나왔다 안녕하세요 왜요 오 아 아 아 아 이거 이제는 어떡합니까 에 에 아 씨 아디오스 텐트나 나쁘지 않아요 다음판 나오고 다 다음판 일단 3연속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무조건 좋은건 아니잖습니까 아시죠 안녕하세요 설마 사카 설마 아 구구구 좋아 자 파이러 나온대 파이러 아 왜케 빨라요 시간은 참 빨라 어지러워 오늘의 유행도 달라 아아 아아 시간이란 화살은 얼마나 더 빨리 내려갈까 아아 아아 뭐랄 소리야 뭔 매모독이야 흐 오케이 아 뭐야 그 빵빵 터져 모독이야 하하하하하하 뿌우 아니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쓸모없어 내려갑시다 엽 아 또이거네 관 아 유도 아 사람이면 유도리가 있어야지 유도 헤헤 맞아 나 재밌어 근데 오늘은 좀 별로였어 흐하하 아니 좋아요 웨이어 배터리 두 개 줬습니다 상점에서 또 알자 봉투 나오면 진짜 꿀어붓꽃인데 어헤 인정? 어 너 강퇴 너 아이디 정립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뭐야 결국 발끝에 맞았네 왜 발끝을 노려 아 뭐덕이야? 죄송합니다 빨리 죽어 유재현씨 유재현씨 넓지 않았어 이거 귀여운 씨군 앗 압스 압스 오케이 자 일단 상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용 아 뭐야 야 어 이건 꼭 잠깐만 일단은 두개 먹을 수 있잖아 야 뭐야 이거 점착폭탄 아니고 그거 아니야? 아 점착폭탄이야 이게 일단은 이건 먹어줘야돼 오케이 가엠 뿌 야암아 아 다시 왔다 마아악 악마쌤 좋습니다 저 악마쌤 대줍니다 좋아요 봤지? 난 여기 내가 돈 없었지만 쿠폰이 있어 쿠폰 어? 내가 상절말마다 많이 이용했는데 아 어디가 내가 쿠폰이 있다니까 어? 좋아요 자 여기 엄마기 때문에 일단 다 빨고 가야됩니다 데미지가 뭐 쓰읍 그래도 나쁘진 않을만큼 좀 쏠쏠하게 나왔네요 어 네 또 카우스 먹었습니다 왜? 먹으면 안돼? 오케이 옛날에 카우스 할때 무조건 그랬는데 맵을 살짝 손봐서 내가 아는 캐릭터만 쿨타임 무죄야 막 쿨타임 무죄하냐니까 좀 그러네 쿨타임 막 1초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제르리 날 때 막 어? 쿨타임 막 존나 맨날 궁 쓰고 자 다른 데도 가볼까요? 오케이 그거 우리 형이 해줬어요 수고 그래서 얘들이 어 뭐지 나 이맵 믿는데 왜 맵 다운로드 하지? 이거 버그죠? 이거 버그맵이죠? 하면서 막 나가 그럼 아닌데요? 저게 저요 뭐여가서 고소합니다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으어어억 이야 펜타아 ben타고렘 BEN타고렘 C번 야 대박 야 오늘 잘잤는데? 어? 야 오늘 악마방 하여튼 야 쫌쫌왑 구윽하게 모였는데 구피쌤만 빼고 진짜 먹을거 다 먹었어 666 먹고 펜타고렘 먹어주고 팩트 먹어주고 진짜 여러분들 3인방 먹었어 데미지 3인방 3인방 진짜 힘든데 아이에 오케이 오케이 어 비켜주고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더르쳐 운만 더 좋았으면 좋을텐데 운 네 홀리쉿 럭영양 봤습니다 옛날에 럭영양 럭 진짜 많았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게 안나오더니 안녕하세요 시벌 이게 뭐더라 그래 어쩐지 이거 같더라 헤헤헤헤 필요없습니다 저는 잘피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잘피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 필요없어요 럭럭 오케이 고민이다 설마? 에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아껴서 왕방 아 이거 왕방 돌리죠 왕방 이거는 이거 뭐더라 아 이거죠 쓸모없는거 쓸모없는거 아끼고 그냥 왕죽인다음에 뭐 왕방을 돌리 아 왕방 돌리면 안되겠다 어 자 돌릴수있잖아 한번 그래 가자 돌리äch르 돌리거뽀 뿌야 뿌야 뿌 anunci 으으으으으으으õ 아 이러는 쓰레기 아이템이 왜 나오는건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저 아 정말 쓰레기 아이템이 왜 나오는건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런 쓰레기 아이템 아 나 이런 아이템 먹 ako 명 사람 아닌데 아이씨 마치 드래곤 보면서 나랑 피젼의 사람 수업했는데 난 베지터나 최소 베지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야무치 나온 격인데 갑시다 빠른 얘 나랑 할 뻔서 나오면 야무치 나오고 사탄 나오고 그런 격이야 왜 이런 애들이 나와 너무 빠른데 이거 이게 원래 여기가 무적자리인데 무적자리 빨간 빨간 발 나올 때 여기가 무적자리였어요 맨날 밑에 손만 남았는데 안나오네요 버그 사라졌네 이거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지속 데미지가 많이 없어 아이씨 너무 약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막 잡고 이렇게 아마 무시하나 끔찍한 아이템 먹겠습니다 데미지 이렇게 꾸져요 그러게 아냐 이게 이것도 데미지 나쁘지 않은건데 여태 사기 아이템만 먹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 그런마나 나올수도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설마 여기서 씨발 이런일이 아 뭐 이런일이야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내려갑니다 아이씨 진짜 아 끔찍해 창마방이 뭐야 아 로스트 뭐야 아 로스트 이런거 나오면 안되는데 난 토스트 먹고 싶 그 여러분 제가 광주에 있을때 토스트 배달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번 시켜먹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절 맨날 제 전화번호 저장하셨나봐 그러면서 뭐 예를들어 뭐 뭐 예를들어 뭐 설 연휴라던가 추석때 뭐 그런데면 맨날 뭐 안부 안부무자 하더라 하시더라구요 에이 이제는 거기서 안시켜먹는 이제는 뭐 서울와서 안먹지만은 가끔 뭔가 시켜먹고싶네요 단과로 놓치면 안되지 그런데 뭔가 그래도 어 맨날 혼자오셨거든요 알바생 없으셔서 맨날 아 아 뭐야 뭐 안시키고 본인이 맨날 오셔가꼬 해줬는데 에이 뭐가 좀 그렇더라구요 에이 그래서 토트면 토스트는 안에있는 예를들어 뭐 이삭토스트를 예로치면 그 뭐야 그 뭐 떡갈비 MVP 이런게 이제 불갈비 MVP 그런거 좀 MVP? 아무튼 뭐 그런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말하지마 그런거 몰라 야 빨리 나와 대가리 이거 잘보면 가슴같지 않냐 남성애 여성이름을 말하면 안되겠어 오케이 가자 아 내가 길이 왼쪽 밑으로 쭉 가자 진짜네 어 석이형 신고합니다 엥 엥 팟은 내가 만들지 않았냐 괜찮다 야 뭐냐 야 엥 니들 보호받고 자라냐 온실속에 화초냐 어 빨리 뒤져 임마 아 이렇게 못해 어 야 봐따 이번주 대머리 없지 아 왜 이렇게 기쁘냐 갑자기 어 이 희누애랑 뭐냐 설마 여기서 나오는거 아니냐 슈발 하나도 안나오냐 장난치냐 어 슈발 장난쳐 야 뭐야 왜 말 날 물어 어 너 깨물고싶어 나 깨물고싶음만큼 그렇게 귀여워 어 근데 왜 그랬어 그러면 안되는거 알잖아 이 도덕적이지 못한 새끼 죽어 빨리 이 데미지 개꿀이네 진짜 이 씨댕 빨리 죽어 야 이 후광은 좋은데 이 후광이 딜이었으면 좋겠다 아이 갓헤드처럼 갓눈물처럼 이게 후광 딜이었으면 나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에이 정말 좋지 못하네 여러분 이거 알약 효과 뭐에요 방금 야 데미지 자체는 꾸져 아이템은 많이 먹었는데 데미지 자체는 너무 꾸지네 아 갑시다 그럼 사기 아닌가 지금 사기 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요 역고소합니다 오케이 음 분해시켜주고 인수분해 그렇지 오른쪽 갑시다 그게 죄송합니다 아하 어딜 봐 그렇지 승현아 눈따라 눈따라 돈 먹어주고 오른쪽 아 이 로스트여서 어디가 왕막인지 모르겠네 바로 왕방은 가야될텐데 아이 지금 또 고트에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 악마방이에요 2방 가고 다음 방 가고 총 2번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괜찮아요 그런 아이템 먹은 것도 어딥니까 오늘 헬퍼 쓰셨나요 템이 야 오른쪽에 보이는 템 보이지 오른쪽에 보이는 템만 봐서는 진짜 개쩌는 아이템들이야 가템도 보이고 가인 보이고 비둘기 보이고 펜타고래 66도 보이고 하지만 데미지가 쪼레기라고 시벌탱 데미지가 왜 이렇게 쓰레기야 데미지가 맥스맥스도 아니야 지금 5칸밖에 안됐어 장난해? 뭘 5칸야 아 진짜 쭈대 진짜 야 너무 눈물 나는거 아니냐 아니 이정돈데 아니 이정돈데 어? 너무 나 지금 과정평가 아이템들이야 이거 솔직히 아이템만 보면 와 졸라 쎄겠네 얘기했지만은 데미지가 핵구레기야 핵구레기 또 집은 어디야? 왤케 또 매번 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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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동서남북사아 황길동이야 죄송합니다 설마? 씨벌탱 어느정도 갑시다 어허허 야 난 길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다 나 지금 막갔어 막 막갔어 막 막갔어 지금 막갔어 아 이거 또 스페이스바 게이지도 아까운데 이거 어허허 어 뭐지 CS 엄청 몰려오는데 궁 한방울을 모든걸 다 먹은 느낌이야 어 여깄다 이 깔끔하고 이 뭔가 이 엄청난 이 느낌 뭐지 자 갑시다 컴온 자 발 조심해줍시다 인나네 저거 비슷한 왕보고 데디 롱데드보고 아 저 아빠바리라고 저 아빠라고 했는데 아빠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개뿔 그런거 없었어 빨리 죽어 아아 왜그래 어어 오케이 먹어 먹어줘 먹어줘 공성검 갑니다 안녕하세요 씨벌 죽어어어어 그래 배트륨도 많으니까 돌려봅시다 이거 으으으으 아 이건! 야 이거 야 봉다리 나왔다 봉다리 아 끝났다 봉다리 나왔다 다리들이 봉다리 네 지금 봉다리 나와 괜찮아 지금 봉다리 남아도 좋아 오케이 봉다리 먹었다 자 파밍의 끝 지금 얘는 방부상 두배에다가 봉다리 먹었기 때문에 게임 끝났습니다 네 문제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길이 보이와는 다르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리 아이템도 없기 때문에 어느 쪽 갑시다 갑시다 봉다리 효과 뭐예요 효과를 그 아이템이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내려갑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템이 봉다리라는데 그 봉다리라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배터리 있을 수도 있고 폭탄 뭐 열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로스트 씨발 아 저것도 왜 로스트야 말했잖아 토스트 먹 죄송합니다 게다가 또 방보단 두배기 때문에 한낮고 두개 나옵니다 어마봇이 하죠 나쁘지 않다 공속이랑 이런거 데미지는 뭐 볼만한 수준인데 아 파밍을 잘 못했어 파밍은 잘했는데 파밍을 못했어 오케 어 이런거 나오면 열름맞았다 이렇게 보상 그다 방보상 두배기 때문에 하나 더 나오지 않았을까 좀 했는데 없네요 구피꼬리가 있습 구피꼬리 있으면 체스트 파밍 끝난거야 어허 체스트 파밍 그냥 끝난거야 어허 거미새끼들 왜이렇게 징글징글해 어 어 왼쪽 위쪽 위쪽 어 안녕하세요 설마사카 설마사카 나왔다 아 안나오네 야 뭐야 왜이렇게 재미없어 좀 재미있는 텐데 빰빵 나오게 해주세요 아 또 로키야 장난해 로키야 무슨 너 복싱영화 찍니 왜이렇게 쟤버 복싱만 하고 있니 비켜 왜이렇게 자주 비키니 어 얘는 뭐 멀리서만 따따따땅 때려주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터집니다 조심해야되요 아빠 어 좋아 그렇지 아 뭐야 왼쪽 이거 그냥 빨리 잡고 빨리 왕방 가야되 이거 빨리 왕방 그리고 빨리 악마방에서 뭔가 파밍하고 싶은데 이게 또 방이 왕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여러분 비키니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그냥 궁금한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비키니를 본 적이 없어서 비키니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들 비키니가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야하게 생겼어요? 속옷처럼? 거짓말하고 있네 난 믿지 않습니다 어 어딜 어어어 어어 이거 먹으려다 뒤절뻔했네 오지마 다행히 슬로우 올리는군 슬로우 다운 안녕하세요 아니 야 왜 배터리가 많이 안나오지 원래 드랍터 배터리라 할 정도로 배터리가 많이 나와봤는데 형이랑 손잡고 워터마크 가요 싫습니다 우리 형은 못생겼거든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잘 어 잘 잘 그냥 붙어있을꺼 붙어있으 으아 좋아 아 이거 색돌 찾는 것도 귀찮네 이분 양심이? 야 빌랑이는 자기가 원빈 닮았대 그것보다 낫지 않냐 아 진짜 볼때마다 쳐주고 쳐 죽이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쓰레기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 어디야 그래 전 애교입니다 애교 빌랑이 쳐죽이자 야 큰일났어 나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막혔고 왼쪽 밑에 아 뭐야 자꾸 왜 터져 뭔 이슥풀 아 뭐야 내 방송 내 내 방송 이렇게 배봉 안 터지는데 왜 이렇게 터지냐 이거 뭐야 왜이래 아이씨 어 후광 때문에 뭐다 그래 내 얼굴이 후광 때문에 치댄진기 어렵지 이때 헷 죄송합니다 아이씨 뭔 팝콘이야 야 또 여기 길이 아니야 또 어 미쳐버리겠네 쟤 슈바진자 쭈댄진자 화나네 쟤 시그랑창 개염창 슈바진자 아 뭐야 으야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후후 후후 아 뭐냐고 이거 아 길이 어디야 아이씨 빨리 홀리샷 그렇지 아씨 여기다 여기 아 애들이 투사체를 좀 막아줘야지 안 막아줘 어? 아 얘 조심해야 돼 얘 대가리 그거야 어 대가리 스파클링 슈발 대가리 들어봐 대가리 어픈 대가리 어픈 대가리 어픈 대가리 어픈 짠 지은장 아 지금 솔직히 로스트여서 안 보여 또 어디서 배털이 있는지 몰라 일단 가보자 시발 그런니가 뭐 그렇지 아 아 안 살았네 아 죽은 줄 알았잖아 죽을 말 아 갑시다 멀봐 슈바나마 눈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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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피할 수 있어 그렇지 이 후각만 있으면 여기서 주구장착 때리면 돼 헤어사폰만 조심하면 되고 그르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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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хл밥새끼 문이 열렸다 허 뿌! 야 이거 좋아 야 이거 좋아 야 이거 좋아 야 좋아, 자, 야 잠깐만! 야 좋아 좋아! 세 개가 나왔어 세 개 뿌윰! 헉 일단 하나먹어 일단 하나먹어 그렇지! 문이 열려지 예, 문이 아직 열려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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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댄 쭈, 쭈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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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여호호호호호호호호하 이거 굽힘 만들어야돼 잠시만 엔터 오버야 엔터 오케이 어 안다쳐 나 고트헤드 오른쪽 안보인 아이템 빡대가리야? 헤헤헤헤 대거리 숭룡타기냐? 쇼라? 야 추징어 즐거워새끼 한 번 눌러봐라 눌러봐라! 싫어? 알았다 어디어디어디 아니 여기 있지않나 여기도? 없네 밑에 있네 밑에 배터리 아이씨 배터리 찾아 산말리네 진짜 오른쪽 두개? 알았어 여기 착한척이야 짜식나게 에어어엇 여기 있는거 아닌가? 없네 미안해 아 꼴뱅이 싫어 이거 빨리 너희집을 다 뽀셔야돼 그래 그래 니들이 떠나지 그렇지 아웩아 scenarios 좋아 좋아 아셔야 project 아이체 3개야 아직 3개 해 돌릴 수 있어 좋은 아이템 나올 수 있어 구피 antis 69 장 engine 돌려보겠습니다 아 거무장초 이게 저주류가 풀리긴 해요 근데 아 근데 이게 카오스여서 배열이 다 돌거든요 이건 뭐지 스크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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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뿌옇뿌옇뿌옇 뿌옇 씨벌 씨벌 쿠피 씨벌 하하핳 좋아마좋아한번 돌려볼까요 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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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책들을 못봤지 아 9피트 됐어 이거 게임 끝났다 아 근데 이거 키보드 씨잠깐만 이거 키보드 자판 빠졌거든요 몇개 잠깐만 오케이 아 뭐야 씨발 왜야야 위로 안가져갔어 뭐야 야 야 입력 안될키 입력이 아 뭐야 아 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아!!! 아아... 아 뭐야!!! 아 뭐야... 아야 할 수 있어 아 뭐야 야 나 못가잖아 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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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어 아직? 쏘라 쏘라 오케이 어 응추가 이 씨방 망망이 망난 이 새끼들 아 씨 망망대해서 씨방 망악해 망난 이 새끼들 아 씨 개빡치네 아 뭔일이야 아 다했잖아 기꺼 파밍잉 아 체스트가서 이씨 굿빛 꼬리 때문에 꼴 빠는거 아니야 원래 어 뭐야 왕이 왜 이렇게 나와 이거? 괜찮아 나 굿빛 셋이야 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지지 않습니다 아 이거 쏘라탕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 달방 갔는데 제가 쏘라탕 주세요 씨발 어 으악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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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 제발 제발 내게 연기를 주세요 으아아아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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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돌리면 돼 저거 돌리면 돼 저거 돌리면 돼 이게 신의 강좌가 될 수 있어 좋아 이게 신의 강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어 좋아 좋아 짐작해 짐작하게 짐작해 좋아 짐작하게 짐작해 좋아 짐작하게 짐작해 그래서 벗어날 수 있어 짐작하게 짐작해 그렇지 으응 가볍게 피해줄게 으응 가볍게 피해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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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요 그렇지 하아 유해 사뭇 흑 흑 흑 흑 스탭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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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앜 흑 크라켄헤드 크라켄헤드 나왔습니다. 데미지 50인가요? 데미지 50% 증가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질 수가 없죠 이거는 크리켄 증가하면 안돼 체력을 다 필요해 증가하면 절대 못 이겨 뭐 타미야 아니야 크리켄헤드 크리켄헤드 아 을 jo ท Smart j 알 2